히히 카드 시세 폭발 능지서 참 행복한 고민이구만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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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랑 갓갓 폭발이 나왔는데 물음표도 좀 보고 그러는게 좋겠지 총매 카드 너무 비용딱 같은데 촉사이언 총매에 비용딱하지 않은 단분사 시체복발신경독이 있는데 단분사가 필요하겠어 뼈서트를 촉 총매가 총매했다 다오세요 공포 옆에가서 덱조리고 차라리 블리트를 잡는게 나을수도 있을것같은 아니 촉 총매색 총매 총매를 걸으십시오 슬라임 아니지 DS 셰 vad 삼십 칠 열중 이어 좀 자 흐어 이걸 폭수가 뜨네 폭속인데 각인데 각이다 이거 각각각각이다 앵글 음 불전까지 아 보셨먹자 개스 안된 도박 어디가까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시폭총배 지금 뇌바리 속에 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총배 저거 점액투성이 흑 흑 흑 흑 폭주있다 난리났따 헉 팅샤 이게 더 팅샤 잠깐만 아니 이거 뭐임? 이거 시드 뭐임? 잠깐만 시드 좀 이상한데 스톰 어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어 형상불쾌 행복한 고민이네 형상 같다 않을까 왕관 갈까? 아니 뭐 집을 거 다 집은 거 아님? 아 봐 엘리스 일로 오다 여기 엘리스 하나 둘 셋 넷 딱 때라 여기서 유령영상 강화하고 끝 저거 반사신경이나 전략가나 저것도 괜찮았겠다 저것도 괜찮았겠다 괸점도 괜찮았겠다 근데 괸전 변했어 이제 코스트야 예전에 그 근절이 아닌가 엥? 다주는 시드인 거 같은데 그러면 정밀도 주겠지 정밀은 좀 3개도 말릴 거 같은데 아 말이 안 나온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계도 일반 싸움은 끝났지 아이고 여기서 카카털까지 주시겠다 아이고 여기서 카카털까지 주시겠다 뒤쪽이다 필멜사야 뒤쪽이다 필멜사야 아 총매가 총매했네요 총매가 총매했네요 총매가 총매했네요 이것이 사일런트 메가 진화 총매색 진짜 일 안하지 않음 그래서 내가 카카털까지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카카털까지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카카털까지 주시겠다 사만강 나온다 아 신경독 충매가 총매했을 뿐 아 미친 충매 진짜 카카털까지 주시겠다 카카털 크 Ỹ 카카털 checkup 그렇기 speaking 김 doing 총매를 넣은게 잘못이다 하지만 총매가 없었다면 진작에 죽었겠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당연히 왼쪽이지 쫄? 재생 재생 아까놈아 깐주어장 자샹 독이나 먹어 얼알 아 재생 아낄거야 재생 아낄었으면 풀피각인데 폭주 궤도 반사 강호할거 너무 많다 여기가서 강호나 때릴걸 그랬네 엘리트 4마리 잡고싶어가지고 좀 아쉬워졌네 형상 뺏길 각인데 어떡하지 걔도 두번 돌려서 뽑을 카드 더미에 섞어놓을까 폭주는 살렸는데 형상은 못살렸다 폭주는 살렸는데 형상은 못살렸다 뭐 괜찮은 전략스러움이지만 아휴 형상은 괜찮은 전략스러움이지만 저거 잡아서 평상쓰고 총매에 달고 앗 쏘기면 안되어 암튼 이겼네 딱댐 딱댐편안 이연금 폭주연금 요런것도 되는데 괜히 잡아도 그만 안잡아도 그만인 엘리트 잡지말고 그냥 불이랑 물음표 보면서 덱다듬었으면은 더 좋았을거 같은데 아무튼 산막에서는 더는 아쉬워 성낙감 나오는거 보소 산막에서는 불이랑 물음표 많이 봐야겠다 여기는 불세계 여기는 상점이 두개 네 불세계 보고 싸그리 강화를 하는게 낫겠지 산막은 경제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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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큰 손 빠다줘 예전까지 아는 짐은 옛날엔 좀 더 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종이 히.. 학.. 학 학.. 태양계로 전략가 찾아볼까? 고개 전략가? 제비? 왕관 모형 극형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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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저 암프에서 암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킹기 가더리 카카털 높이 채우고 구슬주머니 위에 엘리트 하나 더 잡으면 되겠다 아 근접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진짜 안타깝네 킹기 가더리 카카털 높이 채우고 구슬주머니 위에 엘리트 하나 더 잡으면 되겠다 아 근접 저게 킹기 가더리 카카털 높이 채우고 구슬주머니 위에 엘리트 하나 더 잡으면 되겠다 아 이거 카카털 어떻게 잡지? 킹기 가더리 카카털 높이 채우고 구슬주머니 위에 엘리트 하나 더 잡기고 구슬주머니 위에 엘리트 하나 더 잡으면 되겠어요 이게 뭐지? 요성더블 묻고 더블로 간다 왕관이라서 뽑아봤자 순수같은거 나오면 그거라도 들고 오지 능숙 비기 왕관먹고 두개나 집어내 개구린부분 빼버리수고 바이바이 둘레바지 워싱 카카 잡기는 편할 것 같은데 카카 말고는 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카카 잡기를 수 없이 카카 잡은 걸 카카 잡기 카카 잡기 카카오 익스플로더 카카오 익스플로더 고기가 또 있으니까 뭐 괜찮을까요? 카카오 익스플로더 카카오 익스플로더 카카오 익스플로더 카카오 익스플로더 카카오 익스플로더 대충 형상 갈겨도 될 것 같은데 카카오 익스플로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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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지금 바로 갈기면 되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빙빵 능숙이 제일 나온가? 실제 폭발이 나온가? 어차피 유령의 영상 쓸거죠 아싸 불가침을 이었습니다 이 불가침 맞춤보라 출구 출발 출발 평상끝나기선에 끝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